Q. 첫인상이라고 하면 보통 3주안에 결정된다고 하는데요. Q. 첫인상이라고 하면 사실 외모적인 게 아무래도 많이 보이다 보니까 남들은 외적으로 많이 판단을 했었는데 살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에 더 많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. Q. 첫인상이 나빴던 사람이 대부분 계속 잘 지내게 되고 첫인상은 좋았는데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더라고요. Q. 첫인상은 좋습니다. Q. 첫인상은 좋습니다.